네. 야 아버지. 다녀왔습니다. 아 다진아. 그동안 이모가 반성 좀 많이 했고. 반성했으면 여기 못 오죠. 못 오는데 내가 요 앞에서 만났는데 안 들어온다는 걸 내가 억지로 끌고 왔어. 미안해. 다시는. 이모가 나갈래. 내가 나갈까? 다진아 뽀송이 많이 아팠다면서. 뽀송아 오늘은 이모하고 사자. 뽀송 이리로 와. 뽀송이 이리로 와. 뽀송이 이리로 안 와? 언니한테 가. 이모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갈게. 뽀송이 어딥지 않아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 시간을 줬는데. 추운데.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. 여기가 어디라고. 다진이 말 맞아요. 내가 다 가야지. 아이고 말자 씨. 다진아. 언니야. 이모야도 우리랑 같이 살자. 뽀송아. 아니야. 언니야가 이모야 때문에 너무 힘들어. 이모야가 가야돼. 이모야가 가야돼. 이모야가 가야돼. 그런 게 아니야. 그냥 눈 다 감고. 이 분 한 번만 더 참아. 응? 왜 저만 참아야 되냐고요. 이모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. 좋다. 뽀송아. 이모. 언니야. 언니야. 이모 가지 마요. 뽀송이. 언니 말 잘 듣고 밥 많이 먹고 콩도 꼭 먹고. 우리 애들 좀 잘 부탁해요. 아 저 빨차 씨. 저 이거. 아우 아우 괜찮아요. 아 그 저 끼니 걸러지 말고요. 전화 자주 하고. 감사합니다. 뽀송아. 안 돼. 이모 갈게. 이모. 뽀송아. 언니 나빠. 정말 나빠. 오늘 다들 나한테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아우. 아 근데. 뽀송이 옷을 왜 아버지가 사는 건데. 야. 야. 한다진 기장 마음을 잡으려면은. 우선. 최측근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야. 어. 그게 누구냐. 동생 아니냐. 원래. 스트레이트보다는 잽. 어. 잽을 자주 날래.